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시대에 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5월생인데 며칠 전에 생일이 지났고 이제 만 64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선거 문제 거론화 하게 되면 장애 투쟁도 참가하라 그다음에 고소고발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 투쟁은 제가 탤런트가 별로 없고 그리고 고소고발은 법정에 가서 다투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취향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건 법률가들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이 일은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추진해야 될 일이고 제가 이렇게 일선에 나서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연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생일을 맞으면서 한 번 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니고 참 좋은 시대에 나서 삽니다.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가서 좀 힘들 때도 있지만 통사적으로 보게 되면 인류 사회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상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한 90년 80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가운데서도 거의 점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5천년 만 년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런 역사 속에서 지금 한 100여 년 정도의 삶을 여기서 사는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는 어떤 때만이 여러분 하게 되는가 하니까 좋은 음악을 소비할 때 그때 참 이렇게 좋은 음악을 음악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이렇게 엄청난 시대를 살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제 우연히 저는 뭐 이분을 잘 모르는데 이 러시아 민족이 좀 유럽이지만 슬라브 민족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는 위대한 문호들이 많이 나오고 또 러시아가 예술적으로 굉장히 뿌리가 깊죠. 언젠가 지금도 아마 서점에 나와 있을 텐데 러시아를 전공을 하는 외국어 대학 교수님이 이만큼 두꺼운 러시아 예술을 여러분 총정리한 그런 책을 지금 아마 저의 서제도 있을 것 같은데 편에 뜨고 그만큼 이제 깊이가 깊은 나라죠. 그런데 이제 역사가 평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슬픔 같은 것이 많은데 음악 중에서도 이 세르게이 체칼린이란 이 세르게이 체칼린 우리한테는 별로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음악이네요. 그러니까 일할 때 여러분들 가볍게 이렇게 털어놓고 요즘엔 또 좋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무슨 앰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휴대용 앰프를 사용하게 되면 음질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이 세르게이 체칼린 이 음악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는데 1958년생이고 러시아 리페이처 스카야 오블레스트에서 아마 출생하신 것 같은데 세르게이 체칼린이란 그런 음악을 음악이 우리하고 이렇게 정서가 비슷하구나 이런 음악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껏 들을 수가 있으니까 참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죠 세르게이 체칼린 혹시 오늘 방송 마치시고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세르게이 체칼린 여러분들 음악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한테는 잘 안 어울릴 겁니다. 빠른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음악 우리 정조 우리 정조하고 굉장히 우리 여러분들 그런 감성하고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그런 음악인데 참 이런 좋은 음악을 마음껏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시대에 나서 자라게 됐구나 살게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이렇게 이탈리아의 이름 성 성 캐슬 이탈리아 성을 돌아보는 그런 여행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여러분들 난공불락에 성벽을 쌓고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성벽을 보면 지금도 그걸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지금은 법이라는 것이 있고 생명과 재산을 크게 걱정해야 될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시대에 나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특히 이제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후에 신생 국가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달리기 경주에 뛰어들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제조업 기반이 괜찮은 국가를 만들어내기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좋은 곳에서도 난 거죠 그런데 이제 좋은 곳에서 낳았는데 더 이제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집이 경남 통령이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자랐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작은 어장을 하셨기 때문에 어촌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 어시장 고기가 잡혀가 들어오게 되면 고기를 경매하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한데 어제는 우연히 스페인 태생으로 지금은 이제 아마 아주 유명한 그런 여행가 같습니다 스페인 말을 굉장히 잘하는 잘하시는 분이 이제 스페인 에피소드라고 해서 스페인을 돌아다니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게 이제 스페인에서 가장 어비 왕성한 작은 소도시를 소개하더라고요 이제 그 소도시의 어시장을 소개하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거든요 어시장이 첫 번째는 굉장히 청결하고 두 번째는 어시장이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처럼 서 가지고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그 실내 체육관 같은 것이 마련돼 가지고 경매하시는 분들이 좌우로 다 이렇게 앉아 있고 하단에 이제 컨벼 시스템을 통해서 고기가 통과하는 굉장히 현대화가 되어 있더군요 스페인이 아마 의행량이 많은 모양인데 그거를 여러분 가만히 제가 보면서 2011년 무렵에 스페인 여행을 갔을 때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역시 역사가 있고 또 오랜 그런 강국이었던 나라니까 스페인의 중앙 고속버스터미널 또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 서울역 이런 것을 참 잘 지어놨더라고요 잘 지어놨는데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아니까 우리가 이제 전후의 폐허위에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나라 구석구석을 보게 되면 좀 더 다지고 좀 더 공고하게 하고 좀 더 이렇게 꾸며야 될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더 성장해야 성장의 과실을 구성원들이 더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냥 적당하게 머무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스페인의 의시장을 보더라도 어떻게 의시장을 저렇게 청결하고 저렇게 현대화를 해가지고 저렇게 잘 운영할까 경제력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할 건데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백화점 수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많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대 수준 목표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 수준 그리고 약간 세상 기준으로 약간 노년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자기가 그 생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목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 거 마찬가지로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스페인의 의시장 풍경은 우리가 훨씬 더 더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길이 더 남아 있는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참 잘 될 수 있는 많은 토대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